기상캐스터 배혜지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확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분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빈부의 차가 더욱 심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크레디 스위스 은행의 2014 글로벌 차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전체 4단계 중 세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소득과 부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계층에 쏠릴 경우 불평등의 심화를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복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포세대, 헬조선, 수저론이 나오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